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빨빨리 가자 아씨 여기 못 올라가겠는데? 아 너냐? 잘하지? 오오오오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오오오 불 불 불 불 불 불 에너지 에너지 야 쟤 아직 안들어왔네 야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았는데? 안그래? 저 새벽에 돌아가라 이 상태에서 빠른 인통으로 하면은 없어지나봐 어? 백 백지사님 어서오세요 네 화질 어떤가요? 이제 예 예 화질도 그렇고 어.. 목소리도 그렇고 처음으로 지금 예 바꿔서 하는거라 맨 처음에 되게 조금 어리버리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엄청 막 그렇게 깨지거나 그러진 않죠? 헹 깨트린 것 깨트린것 퍽 아니, 그, 그, 그 된거는 왜? 아아아아 꼬바아 자, 이번에도 또 시키진 않겠지, 이 자식? 야, 됐지? 두번이랑, 두번이랑... 갔다갔어 퍽 죽은건가? 안죽았네 개탈린건이라 자, 메인캐, 메인캐스트 해보죠 수, 1초등, 23초등 후다다다 우박, 그, 좀 굵은 빗방울 아니었나요? 우박, 우박이었어? 퍽 음... 야시, 굉장히 아팠겠는데? 왜, 나, 어떻게 나가냐, 여기, 나가는, 나가는, 문이 어디야? 자, 봐봐요 자 봐봐요 짜잔 조준점 생겼죠 짜잔 다이렉트 시빌이다 보니까 드디어 생겼죠 네 컴퓨터를 예 새로 맞춘 제가 새로 조립을 한 거니까 아 원래 보통은 제가 조립 안하는데 귀찮아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하다보니까 최저가 부품에 네 계속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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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짤 필요 없겠지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분도가 자 중화병 두명 자 저기도 있구요 여기도 자 여기도 있고 얘는 발견 안될거 같은데 헐 우락이 좀 큰게 떨어졌나보네 진짜 빗방울이 어제 말했잖아요 빗방울이 다 뚫어버릴거 같더라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고 도고 자, 어디로 올라가고 있네? 자식이 아니구냐? 어우, 잠깐만 여기 길이 있잖아? 어우 여기 불, 불 것 같은데? 일단 죽이고요 활을, 화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? 예 아 근데, 워낙 도전점 없이 하고 그리고 화면을 되게 조망만하게 했잖아요 화면 되게 조그만하게 했잖아, 나 1024에 그걸로 했잖아요 700 몇으로 그 조그만 화면으로 하다가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그냥 살 것 같아 그게 가장 지금 바뀐 점이에요 나한테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살 것 같아 아 진짜 무슨 콩알만한 화면으로 했잖아요 계속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뭐야? 어, 쟤도 죽어 죽어 여花 죽어 어요오오오오오... 이녀석한테 들키뿐했어 좋아요 좋아 예쓰 살파놨어 어 쟤네 둘이 남았는데요 아 여기도 있다 야 안맞아 야 너 위쪽이라 엄청 야 근데 나 조준성 생겨 너 예 조준성 안생기나 생기나 저격하는거 빼고는 저격 이거 저격총은 정말 예 차이가 확 나죠 저격총은 예 활은 별 차이 안나는거 같애 예 저격총은 해태지샷 그냥 맞히지 아이고 아이고 근데 활은 원래 그 원안에서 왔다갔다거리면서 거리맞추고 했던거라 오오야 아 뒤적뒤적 따따라따 따따따 빵야 예쓰 부모님을 잃었을까 아이고 아이고 자 강각강하 아우 강각강하 다먹었나? 그지요 게다가 유튜브 영상 보면은 예 정말 보시만 할거에요 이제 아 원래 유튜브 영상은 그래도 정말 좋은 화질로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그 아이스 그 쟤끼 지금 업그레이드한 그게 오 뭐야 그 그게 아이고 아이고 i7 어 맥스웰에 760 어 지포스에 어허어 램 16기가 뭐 대충 ssd 하드 뭐 대충 이정도인데 근데 이 나는 이정도면은 녹화를 고화질로 정말 고화질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고화질로 하려면 컴퓨터를 3대를 연결해야겠더군요 그래서 약간 예 근데 전에 있는 예 기본 그걸로 하고 비교는 안되죠 예 화질은 정말 좋았죠 녹화화질은 최고로 좋게 해 놓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워 예 생각하고 틀려서 컴퓨터 3대 갖고 해야지 초고화질로 방송하면서 예 그거 할 수 있는거 같애 초고화질로 녹화하려면 방금 3대 있어야 돼 컴퓨터 이제 오늘꺼 올라간거 보면은요 오늘꺼 오늘꺼 올라가는거 보면은요 오늘꺼 올라가는거 보면은 예 방송화질보다 더 좋아질거에요 흩흩흩 흩흩흩 string 짱 하 jadi одного Occasion 하 하 아우 진짜 무슨 오오오 저 자식이잖아 야 이쪽으로 가 와봐 와와와와와 아 안죽었나? 한 명도 안죽었는데? 야 어떻게 한 명도 안죽었어 야 말도 안 돼 아쇠쇠 Ye thou 十分 오오오오오오l 어으어으어으 폭탄화살이었어 내가 그냥 대충 조준하고 쏜건데 폭탄화살이 대충 조준하고 쏜건데 야 슬슬 총알 줄때 안됐냐? 슬슬 화살이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총알 말고 화살! 화살! 화살 들어가야 tell군요 흐 Bent 이야 이씨 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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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너지 자 재정전 알레븐님 어서오세요 어 반가워 오오오오오 야! 머리! 오케이!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셨군요 요즘 자주 찾아와 주시는 거 같아요 고마워요 알람뿐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흐흫 이만 들으면 연인 사이에서 가장 짜증나는 말 아니지 않나? 짜증나는 말 아닌가? 나 달라진 거 뭐 없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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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hace 스흥 잠깐 어 내가 지금 녹화 어떻게하고있나 보여드릴까요? 봐봐요 이렇게 하고있어요 야 저렇게 보여줬네도 눈치를 묻혀다니 어 캡쳐보드로 방송하는건데 캡쳐보드 방송에 증 가능 나와 인마 어어 컴퓨를 재부팅할 수 있다는 거죠 어엉 어엉 자아 화살이 지금, 많이 없는데요? 이대로라면.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方面 또한 오오오오오 좋아 자 C4 사이트 끝! 오오오오오오오! 샤어어 자 에너지x2 오오오오오도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야 엘야야야야 why ate so many 5 오오오 왜왜왜요? 서로 달라진게 있어도 신경 안쓰니까? 알아주길 바라지 않나? 아 화살을 좀 충당을 해야되는데 뭐 여기 이거 총알있는데 없나? 보통 이정도 되면 총알 찍는찍은데가 나오면 돼 뭐야 인마 나와 어 뒤에도 있는데? 여깄는거 같은데? 어 뭐야 너는 칼로 죽여주지 야 어디냐 올라가는데가 올라갈때는 무적이군 자 에너지 자 에너지 저 화살화살 아 저 야 화살 보충할때가 있어야되는데 저거 설치하기 전에 화살 보충할때가 있나 좀 보죠 그 그 로켓포 쌓여있는 그 먹을게 있거든요 깜짝있는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암호를 충당해주는 예 그 거시기기 때문에 그 거시기를 찾아야되는데 이거 없으면은 화살 못써요 이제 어 여기있다! 없을리가 없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그 감각 강아지를 먹어요 ε 같은 얼굴만 계속 죽이려니까 미안한데 오오오rzy 여기 좀 어려운데 여기 총을 좀 써야될 것 같애요 화살로 깨려고 그랬는데 총쓰죠 어우 뭐야 뭐야 어디냐 오케 자 이것도 하나 먹어두고 강가강화도 하나 먹어두고 배틀그린님 어서오세요 자 약도 좀 만들어놓고요 엔돌핀 불친도 하나 먹어두고요 자 이것도 하나 먹어두고요 자 이것도 하나 먹어두고요 불멸자 여기 있구나 자자자자자 조심 자자자자 오고있어 자 금방도 온다 좋아요 자 강가강화나 먹고 강가강화만 있으면 저기 어딘지 다 아니까 야임마 양쪽 desk 거 안죽어 쟤 아니 저, 저.저 자식은 머리에다가 철판을 때렸나 오오오오오오0 왜이 identical 아유,야,좀 맞아 demás 오우.야,중nihan 병 있다 중 bu 황양개다 중 guard 병이다 오우,중간 병이야중간 병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요 민니! 아이씨.. 야.. 좀 맞아마 오오오오야 중갑병있다! 중갑병이다 x2 오오 중갑병이요 중갑병이요! 야 저 죽어라 중갑병 오케! 자아임마 pass 좋아 자 약 하나 더 먹고요 너, 너도 죽여야되냐? 아 이제 죽은게 아닌것 같은데? population 아까 이유를 죽인거 아닙니다 일단 이 엔역차 Ray 어서 와야! 이난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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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!!! 야야야! 죽는다!!! 크으하.. 쯧 야 마지막이 그게 뭐냐 일로와 임마 강아지 일로와 하나 더 오케이 아 이번엔 좀 잘하자 야 쟤네도 오올거 알면은 지레도 좀 박아놓자 그러고 보니까 야 여기 지레 여기 지레 지레도 여기저기 놔요 여기다가 놓으면 안되겠지? 여기다가도 하나 놓을까?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어 이것도 뜯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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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에헤 오케이 어 잠깐만 내가 그거 안 먹었잖아 이거 거기로 가도 지레가 있을텐데요 야 지레 화려하다 어 어디야 어디야 어후어어어어어어어 자아 이거 먹어 임마 오 이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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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멸자 하나 먹어 주고요 야 무적대 진짜 불멸자 어 이거 다 터졌나? 요런 터져 너도 싫어 안타 다죽을때 까지 안타 타야겠다 오케이 야야야야야 쟤네들 쏴서 우리 떨어뜨리면 어떡해 야 우리도 곧 싸워 싸워 야 총쌔 총쌔 야 총쌔 저 지레 지금 터지고 하자네 아이고 불량질인가? 아니 지금 뇌관이 뇌관이 뇌로 들어갔나면 왜 왜 이렇게 안터져 미리 미리 터졌어야지 Said 됐네요